지금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K 먹었고요. K 성공. 위로 가져야죠. 그렇죠.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먹어요. 좋아요. 자 K 5까지 먹었죠. 오 등장. NG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N으로 갑니다. N냄. N 먹었어요. 여기서는 실패를 거의 안 해요. 여기가 이겼다. 여긴데 아 여기인데. 죄송해요. 참비야 미에. 지나가고 여기요 하지 말고. 죄송해요. 야 성공한다 같이 성공한다. 몇 번째 도전인 거죠 지금. 지금 일곱 번째에요. 여기가 어려워요 은근히. 은근히 여기가 좀. 네, 오늘 와. 이거 봐. 여기가? 역시 의점프죠, 의점프. 자, 여기서 점프해야 돼. 점프! 아, 윌리야? 진짜 북같이 생기는 약간 새같은 애. 여기 밟고 점프해야 돼. 아... 근데 거기 너무 높지 않아? 여기 너무 높잖아. 말이 안 돼. 거기에서는 분리가 돼서 누구라도 하나가 타기만 하면 마지막 쥐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따로 분리를 해서 가자. 여기서 분리를 해서 가자. 저기 사장님, 저희 게임 좀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엔타이밍이죠. 엔타이밍으로. 자, 여기서 어려운 점프 두 번 한 다음에 이제 오죠? 점프, 점프, 점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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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점프가 왜 안 돼? 길게 가야 돼, 길게. 이 점프를 해야죠. 동키콩이 이렇게 뛰면 안 되고. 이 점프를 해야죠. 아, 내가 이 점프를 눌렀어, 이거? 야, 그거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말해줬 줄 알았죠. 난 계속 A만 눌렀잖아. 왜요? 여덟 번째 실패입니다. 와,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N 먹어야 돼요. N은? 뿅. 성공이고요. 자, 여기서 읏점프죠, 읏점프. 읏점프! 어우, 그렇지. 자, 간다, 간다. 점프! 점프! 물질! Lil&V 이겨! 아! 와! 만다, 이야! 만다! 헤드카인랜드 시즌3 매주 수요일 오후 5시